마지막으로 앵코를 부르고 들려왔드리는 곡은 원래 시나미 노래인데요 노현밴드가 다시 바꿔서 들려왔드리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 라는 노래는요 다같이 마지막 노래니까 신나게 한번 따라서 같이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수수수승 슬퍼튀기 피곤이 몰아치른 희망이 우지야 집으로 내려가는 마음은 어떤가 지하철 기다리면 들리는 음악은 지루파나는 것도 내 힘을 내셨네 대구두와 싸우고 노래를 불러버린 어느새 지고마저 사라져버렸네 그댈 남겨둬 나 함께 따라해요 그댈 남겨둬 나 함께 노래해 그댈 남겨둬 나 함께 따라해요 그댈 남겨둬 나한테 부끄等一下 그댈 남겨둬 당분간 일어나는 법 소리가 늘 뿐인 걸 내놓겨버린 뜨거운 일 속에 마음을 멈추네 다시 내 일어나서 머리를 훑어버린 어느새 피고가 더 살아버렸네 그때를 다녀줘도 나 함께 따라해요 그때를 다녀줘도 나 함께 따라해요 그때를 다녀줘도 나 함께 따라해요 그때를 다녀줘도 나 함께 널 위해 자 여러분 다시 다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냥 다시 크게 라디오를 켜고 따라해주세요 제발 그때를 나갈 거고 그때를 나갈 거고 그때를 나갈 거고 그게 나를 켜고 내 눈을 확산되고 노래를 불러보니 어렸을 때 희망하여 사라져 버렸는데 두께를 하여서 다 함께 따라해 두께를 하여서 다 함께 따라해 두께를 하여서 다 함께 더해 두께를 하여서 다 함께 더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